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이 당분간 그라운드에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시점에서 토트넘에 비상이 걸렸다. 토트넘은 현재 10승 3무 5패를 기록해 리그 6위를 달리고 있다. 앞서 프리미어리그 3호국은 토트넘과 아스널이 맞붙는 이른바 북런던 더비가 최종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상적으로 경기가 열리려면 팀당 필드플레이어 13명과 골키퍼 1명 등 최소 14명 이상의 선수가 필요하다. 선수 부상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차출 등의 변수가 더해진 결과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이날 레스터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두 달간 손흥민을 한 달간 잃었다며 지난주 아스널전을 앞두고 있던 상황과 같다.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손흥민 부상은 2주 정도로 예상됐다. 그러나 해외 언론에서 손흥민의 부상이 4에서 5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콘테 감독이 손흥민의 부상이 4에서 5주였다고 확인해준 셈이다. 손흥민은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을 마친 뒤 다리 근육 부상으로 쓰러졌다. 스스로 다리 근육의 통증을 호소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콘테 감독은 이 시기에 부상 선수 복귀가 쉽지 않다. 이적 시장을 살펴볼 것이라며 방출 리스트에 오른 선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는 꼭 필요한 선수 영입을 할 기회가 적다고 토로했다. 콘테 감독이 손흥민의 부상 복귀 시점을 밝히면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해선전 참가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도 토트넘과 손흥민의 부상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번 소집 명단에선 보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손흥민과 황희찬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대안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